Oxford 연어 솥밥, 전복, 콜라나 질색과 샀어요 . Louder 질들까봐 진정했는데 진짜 연해 근데 막 하루 종료가 와서 먹혀본 것 같아 너무 먹는 게 훨씬 더 맛있어 비린 거 못 먹는 사람도 걱정 안 해줄 것 같아서 저도 못 먹는 게 하나도 안 돼요 일단 먹고 싶어요 이번엔 연어 육즙이라고 해야 되나? 연어 육즙이랑 밥이 되게 부드러워요 연어 기름이 밥에 잘 스며든 느낌? 일단은 떡볶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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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예쁘다고 맛있겠다 맛있어? 진짜 부드럽고 힘든다 진짜 나 이렇게 구멍만 잃어버려 누가 되게 복구가 많이 올라가 진짜 맛있어 짠! 짜잔! 근데 진짜 예쁘다. 너무 예쁘다. 살짝 더 넉넉하나? 샴푸한 초코파이? 응응응. 아 그리고 그게 브라우니 같지 않아? 이거 어떻게 튀어나? 소리 봐. 이것도 인기 많은 것 같아. 밥찌개 앙버터가 부추기로 했는데 처음 봐요. 응응. 진짜 까지 귀여워. 안에 이거 달고마가 나요. 위에 있는 거? 응응. 맛있다. 여기 앙버터가 풍붙해. 응. 근데 보통 이런 거는 안에는 눅눅해지잖아. 근데 아늑밥밥에 눅눅해지잖아. 와우. 와우.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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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구마를 잘 어울리는 느낌 고구마와 호박이 되게 바삭하고 은근히 고기맛이 진짜 강해요 고구마랑 되게 잘 어울리는 느낌 치즈가 이렇게 있어요 명란 되게 특이하다, 그쵸? 고구마가 너무 내 취향이야 너무 자극적으로 살짝 느낌해서 안 질리고 끝까지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고구마가 너무 내 취향이야 안 질리고 끝까지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안 질리고 진짜 잘 어울렸는데 한 번 더 먹으면 더 맛있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고구마가 너무 좋아 아하하 저희 버터크림 하테 두 잔이랑요 뭘트 도넛 하나요 야채를 다 먹었어요 그리고 다 먹으러가 다 먹었어요 소금을 기다려주시고 그래도 아침에 일주일이 다 먹으니까 저희 버터크림 하테 2잔이랑요 몰트 도넛 하나요 이거 무슨 맛이냐면 옛날 버터 스카츠 캔디 사탕 맛 나요 진짜 그거 녹인 맛? 여기는 진짜 고급진 그런 맛이야 고급진 그냥 두세자는 그냥 먹을 줄 알았어 너무 풍선해 대박 대박 그룹빵에 지금 썰썰어볼게 이거 커피랑 진짜 썰어볼게 아 맞아 맞아 커피랑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아 약간 찍어 먹어도 맛있을 것 같아 대박 대박 다른 거 혹시 더 필요하신 거 있으시면 샘플파 이용해주세요 대박 호동파 한 거 봐 진짜 따뜻하고 엄청 불러요 되게 신선하고 느끼함 잡아주는 느낌 일단 먹자마자 갈릭 향이 삶나요 아 진짜? 소스에 갈릭? 소스가 갈릭 소스 같고 섹취가 엄청 맛있네 그니까 여기서 봐도 진짜 톡톡해 보여요 그리고 약간 불향도 나고 식감이 있어서 새우가 진짜 촉촉하고 진짜 부드러워 여기 통째로 했다 새우 완전 탱글 양념 진짜 자극적이다 다 매콤한 바베큐 소스 맛 어 맞아 맞아 진짜 맛있네 근데 그냥 놀아주기 무침 이 색이 다 섞였어. 와 진짜 진하다. 액기스다 액기스. 근데 커피가 더 진한 것 같아. 색이 더 진한 느낌이라 더 좋은데? 와 저게 약간 라테 맛집인데? 진짜 고소하다. 고소하고 진하고. 근데 개인적으로 흑임자가 많이 안 달아서 좋은 것 같아. 맞아 맞아. 커피랑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 커피 맛이 되게 온전하게 진하게 느껴져서 좋아. 고소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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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소하고.